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2, 3, 4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죠 1, 2, 3, 4월에 그래서 1, 2월에 아주 기본적인 3, 4월에 우리가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작년에 시험 문제가 경제학이 3문제밖에 출제가 안됐었는데 그 3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기존에 다루지 않던 그건 이제 경제원론만 봐도 해결이 안되는 그런 문제를 좀 아주 세밀한 문제를 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근데 또 여러분들이 제게 주는 정보는 작년에 출제하신 교수님이 올해도 또 출제하실 것 같다 근데 그건 예상이죠 예상인데 합리적 기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적응적 기대해도 물론이고 작년에 하신 분이 또 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량을 하는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도 기출문제 보고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다고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7급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거기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진 않는다고 근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미시형제 쪽에서 아주 심화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3, 4월 강의에서는 제가 보완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3, 4월 강의 듣지 못한 분들 계시고 갈 텐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지금 또 3, 4월 이론 강의를 또 들을 시간 여유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포괄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 풀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이니까 아마 익숙한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고 할 텐데 그래서 해당되는 진도 부분에 이론 정리를 먼저 싹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이제 그전에는 2014년 이전에는 객관식 문제도 출제됐었죠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행이 됐고 그 객관식 문제 수준도 굉장히 높은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도 이제 몽땅 제가 모아놨으니까 그런데 객관식 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주관식 문제 14년 이후에 출제되는 분위기는 또 많이 다르죠 객관식 문제가 한 20개씩 출제가 돼서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객관식 문제는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데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고 주관식 문제 14년 이후 그런데 14년 이전에도 주관식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 중심으로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작년에가 특히 심하는데 최근 3, 4년 전부터는 우리 문제가 그 전에 하고는 약간 난이도가 높고 심화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2014년 문제 15년, 16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객관식 문제는 그냥 공부하는 문제로 풀어보는 것이고요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이걸 주관식이라고 표현할게요 내가요 서술형 주관식 그래서 지금 뭐 A형, B형 하죠 논술형 문제는 이제 출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안 되니까 서술하는데 답안 작성하는데 별로 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줄 답안지 안에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법하고 정치는 좀 다르겠지만 경제는 거기다 서술형 길게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미시경작은 요즘 보게 되면 거의 모두 계산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가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 답안 형태인데 근데 거시 문제 서술은 무슨 뭐 모형 전체를 서술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림 그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거시할 때 그런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효과 전달 경로라고 그러죠 거시형작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이다 그러면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자리 변화하고 소득이 변화한다 그 과정을 그냥 그대로 이런 전개 과정만 잘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특히 이제 거시 측면에 있어서는 그 전달 경로 거시형작은 전부 전달 경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자기 손으로 한번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 때 옆에 연습장 하나 해 놓고 그 연습장에다가 답안 내가 네 줄 작성한다 그래서 자기가 미리 연습 문제 풀어볼 때 미리 이제 예습한 거 진도 앞에 부분을 미리 풀어볼 때 그걸 한번 써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봐도 알잖아 그거 내가 만족스럽게 답을 시험장에서 잘 썼다 그것을 미리 검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미리 이제 예습하는 시간에 그걸 한번 해 보시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렇죠? 다시 미흡했던 문제들은 다시 답안 작성하는 것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논술형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죠? 답안 작성하는 것을 받아서 보고 첨삭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진 안 하더라도 첨삭할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답안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강의 들은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출문제 이걸 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예습 다 풀어 보고 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식이 생기겠죠 이 문제는 내가 바로 아는 문제다 이건 내가 조금 추가해서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강의 듣는 게 우리가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관심도도 높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꼭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집안에서 복습하실 때 답안 작성을 다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첫날인데요 그리고 미수형제학은 우리가 이제 4회 진행이 되게 되니까 저희 교재가 아마 한 120페이지 정도까지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충 하루에 한 30페이지 정도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꼭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앞에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 균형 찾는 단순 계산 문제들이 주로 되겠죠 수요 공급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탄력도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응용 문제죠 그래서 세금 조세 그다음에 보조금 가격 통제 또 잉여에 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첫날이니만큼 좀 싸게 충천하게 근데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첫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런 면이 있죠 처음 부분은 대개 이제 우리가 쉽고 하게 되니까 루즈하게 가다가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2주 3주까지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대충 듣고 강의 듣고 아 이해됐다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답안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또 계산 문제를 자기가 풀이 과정 풀어야 되잖아요 꼭 시간을 들여서 이제 어느 만큼 우리가 이론 공부 다 정리가 됐으니까 하여튼 연습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하시고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 우리 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볼 때 보면 답안 쭉 보게 되면 그 칸이 좁잖아요 좁으면서 한 면에 크게 여러 줄 써야 되니까 글씨도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너무 신경 써가지고 글씨에 뭐 그건 좋지 않지만 가독성이라고 그랬죠 내가 썼을 때 채점하는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왕이지 채 일필 휴지 뭐 그렇게 잘 쓴다 상할 필요는 없지만은 답안을 채점하려고 읽는 분들이 이게 무슨 글자지 그렇게 해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답안보다는 읽기 쉽게 글씨를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답안의 밑에 줄 밑에 줄을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줄이 있는 노트 줄이 있는 노트를 가지고 그 밑줄에 맞춰서 그 저 작은 글씨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면 알죠 내가 봐도 옆에 친구한테 야 이거 무슨 글씨인지 너 알아볼겠냐 근데 의외로 한 20% 정도 답안은 읽기가 어려워요 내가 볼 때도 채점할 때부터 가면서 써 봐 이게 뭐지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에 약간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가능하면 큼직하고 읽는 사람이 눈에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점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썼는데 네가 잘 알아서 채점해주라 그거 좀 불쾌할 수가 있어요 채점하는 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쭉 보게 되면 출제 범위와 출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처럼 말이에요 여태까지 출제 안 되던 그런 문제들이 좀 심도 있게 출제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대응하기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하고요 한 7급 경제학 7급 공무원 공부하는 거 하고 보면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위를 우리가 경제언론 책을 봐도 그렇잖아요 경제언론 책에도 우리 출제 안 되는 문제들이 그런 범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 출제 범위와 난이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걸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9, 10월 가게 되면 아니 이제 7, 8월 되게 되면 진도별 연습문제를 풀겠죠 그때 다양한 연습문제를 풀어서 연습하면 되니까 지금 이번에는 최종 이론 정리 해당되는 부분하고 기출문제 분위기에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내용을 우리 분위기를 기출문제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볼까요 그럼 1편 경제학의 기초 해서 여기는 이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수요 공급 탄력도 응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9페이죠 여기가 이제 경제 문제 경제 체제 자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 아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어요 요즘 보게 되면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5, 6월 이렇게 되면 학원 수강생 그렇죠 3살까지 하다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학원에만 해도 뭐 3, 40명 이렇게 와서 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대개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데요 3, 4월까지 이론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강생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렇죠 100% 수강 신청했으면 100% 마지막 강의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듣는 분들이 많고 우린 보면 알거든요 강사가 수강 신청해서 어느 분이 어떻게 수강하는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꽤 돼요 강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진행이 되면 4시간 강의인데 4시간 강의를 한 2, 3시간에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마지막 진도까지 끝까지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되죠 교육학부터 하게 되면 6과목인가요 우리 과목수로 따지면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 교육론, 교육학 6개의 과목 맞죠 이게 그 6개 과목이 4시간씩 매주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못하게 되면 막 그냥 진도에 밀려가지고 채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릴 것은 시간표를 짜라 시간표를 꼭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온다면 우리 학원 같으면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학원에 딱 앉으면 4시간 할 때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시간표를 짜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3일입니다 그렇죠 3일 동안 해야 우리 오프라인 하는 것처럼 오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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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날 오전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4시간짜리 강의가 5강좌가 매주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거 시간표 안 짜고 짬나는 대로 보겠다 그날, 그날 이렇게 하게 되면 뒤집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화, 수목금 이렇게 있으면 강의 드는 시간을 쭉 해서 토요일까지 그럼 다섯 과목이에요 그렇죠 여섯 과목이에요 그래봐요 그러면 매일 오전에 그렇죠 토요일까지 4시간씩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잘라서 2시간, 2시간 오전, 오후 이렇게 놓게 되면 강의가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시간을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단위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경작 기준으로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이다 화요일 날 오전이다 그 시간을 딱 정해놓으라 이거지 그래서 그 시간표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공부해야 할 장소도 스스로 정해놔야 됩니다 어디서 한다 둘째 날 찍혀서 오늘은 학교도 갔다가 오늘은 도서관에도 갔다가 학원에도 왔다가 자습실도 갔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표하고 어느 장소에서 공부하겠다 그렇죠 동영상 강의를 들어서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이 하다 보면 그렇죠 4시간짜리 강의를 한 2시간만 듣고 나중에 들어야지 하다 보면 이게 막 흩어져가지고 강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마무리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꼭 이거 해주세요 시간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는 장소 이거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마다 이제 공부하는 습관은 다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동영상 이 수강하는 시간은 밤으로 하는 게 불리한 것 같아요 밤에 하면 그럼 밤에 하면 저녁 먹고 일곱 여덟시부터 시작했다 8시부터 4시간이면 12시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시간 관리하는 데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로 해서 그렇죠 듣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복습하고 그렇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4시간짜리 강의를 경제학 강의를 듣는다 하게 되면은 4시간 전체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말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중간에 아 이게 뭐지 하고 멈추고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서 다시 보고 이렇게 되면 4시간 강의가 6시간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 딱 듣는다 그리고 강의가 보통 이제 1시간 제 강의가 길게 되면 어떨 때는 뭐 90분도 가서 미안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이제 1시간 내외로 끊게 해요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 거기에 풀타임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들어라 이거지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쭉 들으시고 옆에 연습장 펴놓고 같이 판서되는 내용 같이 쓰면서 하고 다 4시간 듣고 나서 미흡한 부분은 그때 다시 돌아가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들으시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돌아가서 보고 또 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4시간짜리 오프라인 4시간 강의가 온라인 강의 들을 때 6시간 7시간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자기 딱 독립된 공간하고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켜가지고 그리고 제발 혼자 수업할 때 요새 이제 다 비대면 수업에서 느끼는 건데 혼자 듣다가 친구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전화 받고 문자하고 그것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4시간 들을 동안은 학원에 와서 듣듯이 스마트폰은 꺼놓고 그렇죠 4시간을 그대로 딱 스트레이트로 듣고 그 다음에 하란 말이에요 4시간 후에 스마트폰 확인해 보고 이렇게 돼 중간에 전화하는 거 다 받고 차 마신다고 왔다 갔다 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요새 유튜브 같은데 좋은 강의가 많아요 듣다가 보면 50분짜리를 어떨 때 듣다 보면 뭐 1시간 반 이렇게도 못 듣고 중간에 전화하고 중간에 뭐 집사람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그거 창견하다가 와서 또 놀다가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자기 관리를 잘 하십시오 제가 길게 안 해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4시간을 중간에 끊지 말고 다 듣고 노트 하시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복습할 때 그 해당되는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요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마지막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60-70%에 불과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60-70% 수강하는 분들조차도 어떻게 한 시간 강의가 중간에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수강 안하고 뭐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 수강현황 한글에가 쫙 나오거든요 그럼 일일이 다 이메일도 보내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한테 아주 좋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건 보내지 않는데 본인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복받을 거예요 5, 6월 아름다운 봄이 지나고 나면 아 이제 5과목 6과목에 비출문제 정리가 다 끝났다 그러면 합격이야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올해 꼭 다 합격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봅시다 일장 문제인데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서 오늘 첫날이니까 미리 보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똑같습니다 1번은 합리적 의사결정 거기 보면 합리적 경제 행위가 뭐냐 1번 문제야 이게 경제 원칙이죠 경제 원칙은 뭐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그러니까 경제학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 합리적 경제주체다 그럼 한마디에 다 극대화 문제죠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기업도 주어진 비용으로 이응 극대화 그렇죠 경제정책 같은 걸 보게 되면 사회 후생 극대화 최적화 문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제약하에 극대화하니까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럼 이제 경제 원칙을 보게 되면 순편익 극대화였죠 순편익을 극대화하는데 순편익은 그렇죠 전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근데 우선 이거 볼 때 경제학에서는 이게 총편익 총비용이 아니라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수업 중에 농담삼아 했던 것이 야 우리 오늘 소주 열병 마시고 집에 안 갈래 그게 아니고 한 병 한 병 할 때마다 한 단위씩 추가할 때마다 비용 편익 그래서 한계 비용 한계 편익 개념으로 분석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용이 중요하죠 비용은 기회비용하고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과거 선택에 의해서 이미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건 연연하면 안 돼요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재미가 없다 포기해야 돼 음식을 주문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그리고 맛이 또 이상해 맛이 간 것 같아 그럼 안 먹어야 되죠 이게 매몰비용 개념 기회비용은 뭐죠 명시적인 비용 플러스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가 되죠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비용과 편익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소비자는 효용이고 기업은 매출액이고 그렇죠 비용의 이거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 까지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자 그런 얘기고요 2번 문제가 이거 바로 관련된 문제죠 그럼 이제 가나다라 보게 되면 이게 전부 기회비용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으로 이걸 이 기회비용에 맞춰서 한번 서술해봐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다 해설을 해놓고 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만 볼까요 라 10대 인기 연예인들 대학 진학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요즘 보게 되면 기획사라고 그러나요 SM JYP JYP 맞나 그렇죠 여기 가서 학교 대신에 거기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대학 안 가고 나 연예인 수업을 받겠다고 했을 때 기회비용으로 표시해보죠 그러면 대학에 안 가고 연예 준비하겠다 그러면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 포기한 대안의 가치니까 뭐겠어요 대학 진학할 때 기회비용은 연예활동 가치죠 그럼 연예활동 연예활동 하는데 기회비용은 대학을 못 갔죠 대학 진학할 때 가치 그러니까 연예활동 가치가 대학 진학의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간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요 대학 진학 기회비용이 연예활동 기회비용보다 더 크다 이런 식의 얘기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 문제를 제가 간혹 이렇게 올려놨는데 3번 문제는 이건 뭐 매몰비용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관람관 5천원에 샀는데 분실했다 그러면 이거는 포기해야 돼요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해봐야 되죠 이 영화가 5천원은 생각하지 말고 매몰비용 포기하고 다시 영화 볼 거냐 아니면 보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매몰비용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4번 보기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떤 선택의 개념 경제학적 개념으로 제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계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10시간 전체를 경제학하는 게 좋냐 회계학할까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1시간 1시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10시간인데 한계 시간이죠 1시간 추가 공부할 때 최고 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을 선별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탈 개념의 선택이 아니고 한계 개념의 선택이다 그래서 거기다 해놨죠 그래서 이제 각 시간별로 경제학 1시간 할 때 득점하는 점수 쭉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이 데이터에는 지금 총 점수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계 점수를 구해야 되겠죠 경제학 하나만 볼까요 1시간 하면 45점이고 2시간 하면 64점이니까 2시간째 1시간 할 때 점수는 19점 이렇게 한계 점수를 쭉 구해놓고 한계 점수가 큰 순서대로 시간 소비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한계 개념 자 그 다음에 그 11페이지는 이게 뭐 우리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경제학이죠 규범 경제학과 실증 경제학 규범 경제학은 가치 판단 경제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증 경제 이론을 전제로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경제 정책적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규범 경제학은 자기 생각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실증 경제학은 사실관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가 오른다 늘리면 이자가 내린다 이게 실증 경제학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건 규범 경제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오류 가능성이죠 그래서 2번 문제가 구성 오류 그 다음에 인과 오류가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는 거시영제 문제를 미시적으로 접근하거나 미시 문제를 거시적 이렇게 하는 것이 구성의 오류죠 숲의 논리와 나무의 논리는 다르다 이거지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인과 오류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했을 때 뭐 언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11페이지에 2번은 구성의 오류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번은 인과 오류죠 아주 옛날 문제이긴 한데 동계올림픽 우리가 하니까 우리는 동계 스포츠에서 세계 강국이야 이런 게 이제 인과 오류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우리 교재로 보면 이제 2장이 이제 경제 체제 문제인데 체제 문제는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 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 이런 얘기니까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수요 공급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크게 보면은 수요 공급에서 우리가 정리해 둬야 할 것이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고 하고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이죠 자 그럼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은 어떻게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수평 합이죠 아니 그래서 수평 합으로 도출됐다 했을 때 개별 수요 공급 함수로부터 시장 수요 공급 함수 도출 이거 이따 연습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함수하고 곡선식은 우리가 그렇죠 xy 측으로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는 가격의 함수죠 그림 그릴 때는 마치 수량의 함수인 것처럼 뒤집어 놓고 그리게 되니까 개별 곡선 개별 수요 공급 곡선으로부터 시장 수요 공급 곡선 도출하는 거 이건 수리적으로 우리가 계산 방법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시장의 이제 이렇게 개별 소비자 공급자들의 수평 합으로부터 시장 수요 공급 곡선이 도출돼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변화해서 변화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죠 공급량 변화 여권 변화하면 수요가 변화하죠 그럼 수요 측 여권 변화 한번 정리해놓고 갑시다 소득과 부 월스 증가할 때 정상제는 수요가 증가하죠 우측 이동이고 열등제는 소득 부 소득 부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해서 좌측 이동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 시장 균형 변화 어때요 수요 증가하게 되니까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열등제는 수요 감소니까 가격 내리고 거래량 줄게 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관련제 가격이 있죠 X인데 관련제와의 가격 대체제 보완제 있었죠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놓고요 관련제와의 가격이 오를 때 X가 Y의 대체제라면 X는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하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하고 보완제라면 Y값이 오르면 Y수요량이 줄게 되니까 X수요도 감소하죠 X입니다 이거 수요 감소하게 되고요 대체제는 증가하게 되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가격 변화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이거 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유행선호 테이스트 유행을 타면 수요 증가하겠죠 이거 중요하죠 가격과 소득의 예상 익스펙테이션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더 사둬야 되죠 사재기 수요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수요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상 요인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거시용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별 소비자 숫자가 많아진 거니까 시장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기본 정리해 두시고요 이번에 공급인데 공급 변화 이거 중요하죠 공급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은 비용이죠 왜 답해 주세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됐나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그럼 완전 경쟁 기업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 AVC 곡선 위의 MC 곡선이죠 모든 개별 기업 모든 개별 기업 AVC 위 MC 수평합이니까 비용 변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계 비용을 올리는 변화가 생겼다 한계 비용이 증가했다 비용 증가하는 변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비용이 오르게 되니까 상방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공급이 줄게 되고 반대로 비용이 감소하는 변화 그럼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밑으로 우츠로 이동하겠죠 공급 증대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 변화를 우리가 분석할 때 공급 측면에서 그렇죠 비용 변화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죠 세금 그 다음에 보조금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 증가 공급 감소 보조금 지급하면 그만큼 기업 입장 생산비가 줄어드는 셈이니까 공급 증가 공급 곡선 하방 이동 그 다음에 요소 가격이 있었죠 임금 이자 부동산 사무실 공장 임대 렌트죠 그럼 임금 이자 지대가 올랐다 비용 인상 되겠죠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술 진보였습니다 기술 진보는 경제학에서 어떻게 요소 절약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 했다 똑같은 생산량 생산하는데 요소 투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요소 투입량이 감소하게 되면 비용 감소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해놓을게 그럼 어떻게 될까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임금 이자 렌트 감소 비용 감소죠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기술 진보 비용 절약이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비용 변화 중요하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관련제 가격이 있죠 자 봅시다 이번엔 생산의 관련제야 그러면 X제하고 Y제가 생산에 있어서 관련제인데 여기도 대체관계 보안관계죠 생산에 있어서 대체 무슨 말이야 X 만들 수도 있고 Y할 수도 있다 Y가격이 오르게 되면 Y제 공급량을 늘리겠죠 Y제 공급 곡선상에서 공급량을 늘리니까 X 공급은 감소하게 되죠 보안관계는 X와 동시에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부, 비지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두부 가격이 오른다 그럼 두부 공급량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지 공급도 증가 자 요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예상이죠 가격 예상입니다 아까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소득 예상도 있는데 여기는 소득 예상은 없죠 가격 예상 자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공급자는 줄인단 말이죠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자기 좋으니까 공급을 줄이게 되더라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거시형작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줄인단 말이에요 전체 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자 그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숫자 넘버 당연히 시장 공급은 증가 우측 이동 하겠죠 자 요것이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계산 문제랑 조금 보기로 하십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15페이지 1번 문제죠 수요함수 공급함수 함수도 좋네요 그러면 연습 한번 해 1번 문제에서 15페이지 1번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수요함수가 5천 빼기 500이다 공급함수가 500 빼기 P 그런데 우리는 시장의 여러가지 분석을 할 때 그림 그려야 되죠 그림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를 수요곡선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격으로 정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지 500 넘기고 얘가 넘어 500으로 나눠야 되니까 100이 되나요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100 100이 500분의 1의 Q가 되겠죠 이거 가격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런데 이 함수식은 보니까 절편이 없죠 원점에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데 얘는 그러면 공급곡선식으로 바꿔보면 5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절편이 100이고 기울기가 500분의 1 공급곡선 기울기가 500분의 1이 되는 그래서 균형 균형은 뭐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입니다 시장이 균형이면 어떻게 돼요 demand price와 supply price가 같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럼 지금 이 문제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함수식으로 줬을 때 균형 조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같다 그러니까 5000 빼기 500p equal p 그래서 균형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가격이 얼마가 나오겠지 만약에 곡선식으로 주어졌다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수요 가격이잖아요 공급가격 equal일 때 그럼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보고 수량이 먼저 도출되겠지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시장균형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수리적인 얘기 계속 좀 보고 갈게요 16페이지에 3번 갑시다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독립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문제 안에서 풀어에만 되는 형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4과 수요함수야 A가 4과고요 B가 A 그런데 0.8 0.8의 PA 빼기 0.2의 PB 0.6의 A 이렇게 돼 있고 B의 수요함수는 1.1 빼기 1.3의 PB 빼기 0.25의 PA 플러스 0.7의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보기에 이게 틀렸다 그렇죠 부호가 그렇죠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수요함수는 가격과 부의 관계가 되고 이건 정의 관계가 되고 자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이 재화의 관계를 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부호로 판단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건 뭘까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이것도 수요함수지 미안합니다 가격하고 반대라는 거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아까 저기서 했던 것을 수리적으로 보면 B 대가격이 오를 때 1원 오르면 사과 수요가 0.2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A와 B 사과와 배는 대체제의 보안제 보안제 B가격이 오르면 A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대체제이지 사과 이게 이게 배죠 배 배 가격이 오르면 우리를 어떻게 돼 비싼 배 대신에 사과 먹겠다 그러니까 얘가 오르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으로 볼까요 그러면 자 요게 A야 그러면 요 식으로만 그대로 보게 되면 요게 A의 수요 곡선인데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A의 가격이 PA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보세요 사과 가격이 1원 올랐다 그러면 A의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 A의 수요가 0.2 줄어드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B가격 1원 오를 때 A 수요가 그렇죠 0.2개가 줄어드니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 B의 가격이 오를 때 A의 수요가 1원 오를 때 0.2개 감소 그러면 얘는 대체제 되는 거죠 보완제 대체제가 들어가는 수요가 증가 아 그렇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이게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B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놓고 볼 때 B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B의 수요량이 줄게 되죠 보완제니까 A도 같이 줄어들고 동시에 소비하는 것이니까 좀 어색하다 그렇죠 배하고 사과하고 보완제가 같이 먹어야 되고 과일이면 일반적으로 대체제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일단 보완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만약에 가격이 변화한다는 것은 수요량 변화가 되겠죠 여권 변화 아까 봤던 이게 변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요가 변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번에는 만약에 소득이 1원 인컴 증가했다 그러면 QA가 어떻게 돼요 0.6개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소득 1원 증가할 때 0.6 증가하게 되니까 얘는 정상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량 변화 그 다음에 수요 변화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사과 배의 수요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다 가격이 변화할 때 마이너스니까 수요법칙 만족하고 얘 얘는 둘이 서로 보완제 관계가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죠 보완이고 둘 다 뭐야 정상제 그 다음에 4번 얘기가 재밌는데요 사과 배 요게 답인데 사과 배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 이게 참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인데 여기 봐요 무관하다는 말은 뭐지 가격이 또 보완제 가격 소득이 오르내리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것들이 다 제로이다 하더라도 0.8개 1.1개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수요 곡선으로 그려보면 절편이 되는 그런 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이 두 문제 4번하고 5번 문제 요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얘기했던 시장 수요함수 공급함수 도출 5번 5번 문제부터 먼저 갈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개별 수요함수가 인디비젤 주어져 있네요 12 마이너스 2px가 되고 qis 개별 공급자의 공급함수가 20px로 주어져 있다 그런데 요거는 만 명이고 요건 m이라고 할게 공급자가 1000명이다 그럼 요거 함수식이죠 지금 그럼 함수식으로부터 그대로 도출됐을 시장의 마켓 디멘드 펑션 마켓 서플라이 펑션은 어떻게 구했지 개별 소비자 소비량이 12배기 2px죠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개별 수요량이 몇 개 나오겠지 이래서 얘가 10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 10원이면 안되겠구나 5원 그러면 10배면 2개죠 한 사람이 5원일 때 2개 소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만 명이면 만 곱하면 2만 개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함수식으로 조졌을 때 시장 전체 수요함수는 그렇죠 n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잘 보자 한 사람이 몇 개 소비할 때 동일한 소비자가 n명 있다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 숫자가 만 명이에요 개별 수요량은 이게 개별 수요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곱해서 도출하면 되죠 마찬가지지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개별 기업의 공급량은 이거죠 가격이 1원이면 20개 천 명이면 2천 개 2만 개 곱하면 되니까 이거는 n 곱하기 개별 공급량이야 천 명 개별 공급함수가 이렇게 해서 도출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 좀 해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요곡선식 공급곡선식 인디비지얼이죠 인디비지얼 이거는 어떻게 되죠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암산할 수 있겠죠 가격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6 빼기 0.5의 Q 되죠 가격으로 정리하면 20분의 1의 Q 그렇죠 그러면 이거 기억나요 마켓 X제에 대한 마켓 디멘드 커브는 어떻게 구하나요 개별 수요곡선이 있다 똑같은 소비자가 한 명 더 있다 절편은 변함이 없죠 수평축 절편만 어떻게 돼 소비자 숫자만큼 커지게 될 테니 6 빼기 0.5의 Q인데 기울기가 소비자 숫자만큼 완만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공급함수입니다 X제 마켓 서플라이 시장 공급곡선은 이게 기울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기에는 원점 기울기인데 어떤 일정 가격으로 보게 되면 한 공급자가 일정 가격에서 이만큼 두 명이면 여기 그래서 어떻게 돼 기울기가 공급자 숫자만큼 완만해지는 거죠 절편을 놓고 기울기가 20분의 1이니까 공급자 숫자만큼 공급곡선 기울기는 완만해지게 되겠죠 그럼 지금 600이 만 명이죠 0.5 이게 시장수요 곡선식이 되고 이거는 천 명이네요 천 명의 20분의 1의 Q가 되니까 이건 2만 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구한다 여기는 지금 뭐죠 5번 문제는 동일한 수요를 가질 때 그렇죠 동일한 수요함수 동일한 수요곡선일 땐 이렇게 도출한다 됐지 여러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은 뭐였죠 아까 여기는 함수도 저어줬으니까 이게 시장 전체 수요량이고 공급량이니까 이 꼴로 놓고 풀면 그렇죠 균형 가격이 도출되겠죠 이 균형 도출된 균형 가격을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그런데 나도 가끔 그런 실수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건 뭐야 틀렸지 시장이니까 시장 수요공급함수에서 대입해야 한다 됐죠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동일한 수요공급일 때 이건 서로 상이한 수요함수 상이한 수요곡선일 때 시장수요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림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휘발유 리터 가격입니다 그런데 갑의 수요곡선은 을이 수요곡선이 여기가 만오천 그리고 이천 을 절편이 만이고 여기 절편이 오천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을의 수요곡선이고 이게 갑의 수요곡선이다 그러면 시장 전체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합이다 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수평합이니까 어떻게 될까 개념 보세요 갑은 만원 이상짜리는 가격이 만원 이상 오르게 되면 소비 안 하죠 그럼 만원 이상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는 을밖에 없죠 수평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죠 시장소요곡선 수평합이라는 말이야 그럼 수평합이면 가격이 제로일 때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겠죠 그러면 을이 제로일 때 2천개 5천이니까 둘이 합치면 7천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원 이상일 때는 값은 소비 안 해 을만 소비하고 만원 이하일 때는 두 소비자가 동시 소비하니까 이게 시장수요곡선이 되겠죠 그럼 이걸 수리적으로 어떻게 도출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선분의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이거 푸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럼 먼저 값의 수요곡선 식을 도출해 보자 이거지 값의 수요곡선 절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많이 되고 기울기 높이 나누기 밑변 밑변이죠 높이가 많이 되고 값입니다 밑변이 5천이 되는 이게 A의 수요곡선 이렇게 도출되잖아요 자 B의 수요곡선 을의 수요곡선도 한번 도출해 보자고 이게 값이고요 을 마찬가지죠 절편이 15,000원 이고 기울기 높이 밑변이 되겠죠 높이가 15,000원 밑변이 2,000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에 보면 어떻게 될까 1만 2의 Q 값의 수요곡 수요곡선이고 을의 수요곡선은 15,000 빼기 2,000 이거니까 7.5가 되나요 이게 A의 수요곡선이고 값의 수요곡선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수요곡선 어떻게 도출해야 돼 그렇지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도출하기가 난감해요 뭐 먹고 할 건 없는데 골치가 아프죠 그러니까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것을 함수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편하게 구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값의 수요함수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Q로 정리해야 되죠 잠깐 Q로 정리해야 되죠 Q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보시면 2로 나눠야 되니까 5000 자 이건 우리가 아주 그냥 지루하지만 꼭 한 번은 해보자고 5000 빼기 0.5의 P 이렇게 되겠죠 함수 Q로 정리하면 Q 의뢰 수요함수 Q 7.5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그러면 15000을 7.5로 나누고 그렇죠 7.5분의 1의 P 이렇게 도출되겠죠 틀리면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맞나 이거 5천 빼기 0.5 맞았고 여기 2천 되죠 나누게 돼 2천 7.5분의 1 여기 수요함수 5.5로 나눠야 되죠 디멘드 디멘드 시장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구한다 수평합이죠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Q 값의 수요량하고 Q 의뢰 수요량을 더한다 그런데 값의 수요량은 5천 빼기 0.5의 P가 되고 의뢰 수요량은 이거죠 그러면 2천 빼기 7.5분의 1의 P가 되어서 그냥 더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니까 7천이죠 7천 이거 더하면 해봤더니 아주 계산이 불쾌하게 나왔는데 7.5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수치가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이디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고 수요량이 서로 달라 수평합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적으로 도출해봐야 되니까 이때는 개별 소비자들의 함수로 바꾼 다음에 시장 전체 수요함수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더해서 부출된다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수요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잘 보세요 얘를 가격으로 정리해놓으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럼 이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얘 둘을 수리적으로 수평합해서 이렇게 도출됐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게요 그런데 가격이 만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 시장 수요 곡선이 이거지 그러니까 의뢰 수요 곡선을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의뢰 수요 곡선이 이거죠 이거 이게 의뢰 수요 곡선이 되고 가격이 만원 이하일 때는 만원 이하일 때는 이거를 가격으로 정리한 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수요가 서로 다를 때는요 시장 수요 곡선 수평합 도출되면 굴절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일 때 이하일 때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3천 원이 돼 그럼 보세요 3천 원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게 절편 만원 만오천인데 3천 원이면 이거 밑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거를 수요 곡선식으로 바꾸어서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상황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3천 원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이거는 서로 똑같을 때 똑같을 때는 소비자 숫자대로 곱하고 가격으로 정리해서 그런데 수요 곡선 동일한 수요 곡선일 때는 기울기만 완만하게 도출하는 것이고 다를 때는 전 과정이 복잡하지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다를 때는 함수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량은 두 소비자 수요량을 더해서 도출되고 굴절되게 된다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가 돼야 된다 이거지 됐잖아요 그런데 대개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 공급곡선 상의한 공급곡선 놓고 계산 문제 풀어봐라 이런 건 잘 안 나 주로 수요 측면의 이거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는 사적제입니다 사적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적제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볼까 공공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적제는 수평으로 더하는 것이고 공공제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도출했지 수직으로 더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인디비젤 어떤 개별 소비자의 공공제에 대한 수요 곡선이다 그러면 수직합이니까 만약에 동일한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여기다 열 절편이 열이라고 그러면 두 명이면 어떻게 돼요 20이 되고 세 명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제의 경우는요 뒤에서 나올 때 이거는 함수식으로 풀게 되면 골죽 아파 그러니까 공공제에 수요 곡선을 해놓고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인디비젤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자 여기 여기도 10이라고 할까 그러면 10 빼기 Q가 되는 거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야 그런데 수직합이니까요 만약에 공공제 소비자가 N명이 있다 그럼 마켓 서플라이 커브는 어떻게 구한다 수직으로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섯 개일 때 5원 내겠다는 거 아니야 두 명이면 10원 세 명이면 15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면 된다 이거지 개별 그렇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 공공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가격에다가 숫자를 곱한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여기 3명 이거 볼까 3명이라고 그러면 10 빼기 Q니까 3명이면 30 빼기 3Q가 되겠죠 공공제 마켓 디멘드 커브는 이런 식으로 도출하게 된다 나중에 공공제 때 나오는 거니까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서로 달라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되죠 그림으로 보면 그치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고 150개다 그러면 이게 공공제 A 공공제 B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라고 할 때 수직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이디어는 뭘까 공공제의 경우에는 A는 100개 이상 소비하려 하지 않죠 100개 이상 소비하는 것은 누구만 B만 소비하게 되니까 수직으로 더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해야 되겠죠 100개일 때 B만 소비해 그 B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절편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출된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절편이 50이고 100이다 그럼 여기 절편은 150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공공제와 사적제 시장수요함수 시장수요곡선 도출하기 이거는 수리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다 됐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지나오면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수요곡선 그림으로 좌표점만 나왔을 때 기울기 좌표점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겠죠 18페이지 6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이건 또 이래 이것도 보충문제 내가 일부러 해놓은 건데 이거 연수 필요합니다 엑스제 시장수요곡선이 그렇게 되고요 공급곡선 그렇게 줬는데 소득이 변할 때 아까 보니까 살짝 봤었는데 여건 변화에 대한 수리적인 이해 6번 문제인데 시장수요곡선 근데 여기서는 시장함수를 줬죠 300-2p 플러스 4i가 되고요 공급함수가 50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 수요함수 이거 그림 그릴 때는 가격과의 관계만 그리죠 얘는 여건 변화니까 소득이 변화하면 아까 봤듯이 시장수요곡선 좌우 이동하는 셈이 되죠 이걸 수리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제 질문인데요 이거를 수요곡선식으로 바꿔보자 이거지 수요곡선식으로 이거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2p 얘가 넘어갔지 300-Qd 플러스 4i가 되죠 자 공급곡선식은 이건 뭐 2개 가격과의 관계만 저어졌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네요 p는 어떻게 돼요 3분의 50 너무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아이고 잠깐만 아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를 수요곡선으로 바꾸려면 p 나눠서 150 빼기 0.5의 Qd 2i가 된단 말이야 이거 맞았어요 틀리면 말해주세요 그런데 최초의 소득이 얼마였다고 25였대 최초 25일 때 그럼 25 2 곱하면 이게 50이 되겠죠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가격 말고 다른 변수가 들어와 있을 때 수요곡선 도출입니다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보는 것인데 다른 변수 여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수리적으로 어떻게 되나 봐봐 소득이 25로 주어지게 되면 이게 50이 되겠죠 그러면 절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볼게요 소득이 최초 이것만 있다고 해보자고 절편이 150이고 기울기가 0.5가 되니까 여기 300이고 절편 150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소득이 이 수요함수에 고려됐고 25가 되면 이게 50이 됐어요 50이 되니까 소득이 추가되면 어떻게 돼 절편이 절편이 증가하게 돼서 50이 증가하니까 얘가 200이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봐봐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량의 관계만 보여주는 건데 다른 여건 뭐 관련제 가격 여기는 소득 추가되면 이 수요곡선에 어떻게 돼 절편이 변하게 된다 말이야 됐지 아니 그 다음에 이거 그려봅시다 공급곡선은 절편이 여기 되고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는 이게 공급곡선이 되죠 이게 지금 소득이 25일 때 수요곡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도출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겠지 즉 이거는 공급이고요 이제 소득이 25일 때 수요는 50이 더해져서 200 빼기 0.5AQ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연립으로 풀어서 가격과 균형이 도출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안 보이나요 보여요 이렇게 도출됐는데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근데 소득이 어떻게 됐다고 20으로 줄었대 25에서 20으로 줄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20 25 2 곱해서 50이다가 20 40이 되죠 그러면 절편 150에 40 더하게 되면 이제 절편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지 그래서요 이걸 다시 한번 보자고 여권 변화 그럼 아까 이런 얘기였잖아요 아까 살짝 봤는데 여권이 변화하면 수요가 증가 감소한다 그 말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게 그렇죠 변동 크기로 해서 계산되는데 이제 수요곡선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절편값이 변화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됐지 그래서 여권 변화 이것의 계산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수요공급곡선 균형과 관련된 수리적인 문제를 쭉 봤는데 이거는 꼭 이게 독립문제를 출제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수리 계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상황은 정확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하나 볼까요 앞에 지나왔던 건데 15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그렇죠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해 이거는 이런 여권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뭐 전혀 어려울 건 없는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출제가 됐어요 봅시다 잼과 버터 당연히 대체제겠죠 잼 버터는 대체제고 그런데 잼의 원료는 과일이고 원료예요 원료 원자재 버터의 원료는 우유다 둘이 대체제인데 이렇게 됐대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가 버터의 거래량이 증가했고 잼의 균형가격이 상승했다 잼의 시장가격이 증가했다 가 나는 버터 거래량은 똑같이 증가했는데 잼의 가격은 하락 하락 내렸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렇게 됐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그런데 보기가 그렇게 쫙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도리 없어 해봐야 되는데 순서 1번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일 가격이 올랐다 여기 그러면 잼의 원자재가 과일인데 과일 가격이 올랐다 이거 볼게요 그럼 과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 자 1번 보기입니다 1번 보기에 대한 설명이야 과일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러면 잼의 잼 과일 값이 올랐어요 과일 값이 오르게 되면 1번 보기가 지금 그렇지 과일 가격이 올랐다 그럼 잼의 생산비가 증가했겠지 그럼 잼 가격이 오르고 시장 거래량은 줄게 됐죠 그러면 이제 버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봐야 되겠죠 버터 그런데 잼하고 버터는 서로 대체제니까 대체제일 때는 가격으로 분석해야 되죠 그러면 잼 값이 올랐어요 우린 빵에다가 잼 바를 수도 있고 버터 바를 수도 있는데 잼 값이 과일 가격이 올라서 잼 공급이 감소했고 이렇게 됐어요 잼 값이 오르게 되면 버터 수요는 그렇지 그런데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1번 과일 가격이 오를 때 보면 버터 거래량은 증가했지 그래서 1번 보기에 과일 가격이 올랐다 이건 이제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의 답이 됐어요 이거 값이 됐어요 잼 가격은 오르고 버터 거래량은 증가했다 그 다음에 1번에 나를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우유 가격이 올랐대 우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버터 시장 변화가 오겠죠 이것도 비용 인상이 되죠 그래서 우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거래량 줄고 버터 가격 오를 테고 그럼 이번에는 잼 시장에는 서로 대체제니까 증가해서 이게 답이네 그렇지 잠깐만 잼 어떻게 된 거야 과일 가격이 올라서 이건 이렇게 됐고 요게 가가 설명이 됐고 나 요거는 나는 뭐지 우유가 아이고 이제 잘못했다 그렇죠 우유 가격이 내렸어 내리게 되니까 버터 공급이 증가했겠지 그렇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내려 버터 값이 변합니다 버터 값이 내렸으니까 잼의 수요는 그렇죠 이게 답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챙겨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네 가지를 서로 이렇게 얽혀 놓으니까 복잡한 듯 해도 다행이다 그죠 답이 1번이네 그래서 다른 것도 내가 해 놨으니까 일일이 한번 이렇게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공급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서 독립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겠죠 그러나 다른데 이제 분석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는 빼 놓지 말고 꼭 한번 한번 강의 끝난 다음에 수업 다 들으신 다음에 계산 문제는 직접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한 권의 책을 여덟 번에 푸는 거지만 하루하루로 보게 되면 그래봐요 기껏 어떻게 아까 따져보니까 한 30페이지 정도씩 불과한 거잖아요 계산 문제도 있고 객관식 문제도 있고 하게 되니까 우리가 슬라이스 전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 과목 우리가 6개 과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통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잘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5과목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은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경제학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탄력도 얘기합시다